먼저 정혜인, 정소민 배우에게 설렁드립에서 언급한 전환금 필살기 잘 봤는데 이런 것처럼 좀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설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좀 꼽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설렘 포인트, 필살기들이 워낙 많겠지만 우리 먼저 그러면 혜인씨가 소민씨의 설렘 포인트 뭡니까? 저는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호탕한 웃음, 시원시원한 웃음인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죠 정말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거기에 설레면서 뭔가 같이 따라 웃게 되는 무해한 미소, 무해한 웃음 제가 원래 조금 낯가림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조금씩 설렸던 것 같아요 무장해제시키는 웃음인 거죠? 그렇죠. 되게 호탕하고 밝게 시원하게 웃는 에너지가 되게 자 그럼 소민씨 호탕하게 매력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혜인씨의 설렘 포인트는 뭡니까? 저는 기자님 질문을 캐릭터 승유가 성유에게 성유가 승유에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마찬가지죠 봤을 때 설렌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볼 때 막 설레니까 오빠가 컨디션 체크를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는 현장에서 그게 너무 고맙고 살갑고 네 따뜻하고 그래요 뭐 오늘은 좀 어때? 잠은 좀 잘 잤어? 컨디션 어때? 네 이런 거를 항상 되게 친절하게 물어봐주고 네 그러시거든요 승유도 그런가요 혹시? 승유... 어... 전혀 안 그렇죠? 네 승유는 초반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만나면 서로 약간... 아니 승유는 주